그럼 해독의 방법이 뭔가 첫 번째 금식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혈관에 몸에 독소가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 먹지 않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고 그저 먹지 말라고는 했지만 먹음직스러운 것만 쫓아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이 독소들이 몸에 많이 유입되었고 그 독소가 혈관의 조직에 축적되면서 이 모든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먹었기 때문에 이 독소가 쌓였다고 하면 독소를 다 밖으로 씻어내던지는 디톡스의 방법은 금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잘못된 자극적인 음식들 먹는 것을 잠깐 멈추면서 이 속에 있는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면서 드디어 육적으로 더러워진 독소들을 정결하게 씻는 방법 디톡스 방법으로 여기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 몸 속에 어떤 독소라도 해독을 할 수 있는 디톡스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 시스템은 밥을 먹는 한은 먹는 것을 소화시키는 이 에너지 우선순위에 비해서 디톡스 시스템은 뒤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한은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먹는 한은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 축적된 독소가 해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요엘서에 놀랍게도 정확하게 디톡스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육체가 어떤 활성산소라고 하는 복소로 다 쌓여있고 축적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디톡스하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갑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의과대학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쇠를 녹슬게 만드는 것도 산소입니다 우리 몸을 여기저기 망가뜨리는 그 모든 질병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제가 다시 활성산소가 어떻게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유발시키는지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가장 앞서가는 의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소를 해독시켜주는 것이 질병치료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활성산소를 해독시켜주는 치료제는 항산화제라고 불려집니다 활성산소를 대항해서 싸워주는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항산화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항산화제의 에이스 3인방을 소개를 해드리면 음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에이스에서 첫 번째 A자를 따서 항산화제의 에이스의 A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각종 채소 속에 베타캐로틴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 베타캐로틴을 먹기 위해서 이런 저런 오염되지 않은 채소를 먹게 되면 그 속에 특별히 노란색 속에도 많이 들어 있고 베타캐로틴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고 비타민 A가 그 놀라운 항산화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이스에서 두 번째 C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각종 과일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들을 즐겨 먹게 될 때에 비타민 C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우리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에서 마지막 E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씨앗 종류와 견과류 종류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를 즐겨 먹게 될 때에 이런 항산화제를 아주 충분히 섭취하는 비결이 되고 그때의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씻어지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육적인 디톡스를 위해서 지금까지 맛있다고 먹던 그 모든 자극적인 음식을 딱 멈추고 금식을 해봐라 그러면 이 소화기관 움직이는 에너지가 전부 디톡스 시스템 돌리는 에너지로 달려가서 해독이 되고 정결하게 되면 치료 에너지 온몸과 마음으로 쏟아지면서 기적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육적으로 디톡스를 이렇게 금식하면서 씻는데 그 금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금식은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것만을 금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화기관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셔도 우리는 금식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때보다도 이 독소를 정결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를 씻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섬유질을 다 빼버리고 주스를 냅니다 저는 이것을 항산화 주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 먹던 음식은 먹지 않지만 섬유질을 빼버린 항산화 주스를 해독주스로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절약이 돼요 그러면서 마신 지 10분 내에 이 모든 항산화제들은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 디톡스 시스템을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때 마셔준 항산화 주스는 혈관 벽에 찌들어 붙어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 바로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면서 혈관 벽에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독소가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묵은 집을 한 채를 샀습니다 싱크대가 묵은 때로 찌들어 있어요 물걸레로 아무리 아무리 닦아도 씻어지지 않던 그 때 묻은 싱크대가 세제 한 방울 뿌려서 닦으면 뿌드득 소리가 나면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금식 중에서도 물만 마시는 금식보다도 오히려 약간의 칼로리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씻어주는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면 묵은 싱크대 때 뽀드득 소리 나면서 씻어지듯이 모든 혈관과 이 기관에 찌들어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 활성산소라는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싹 씻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놀라운 디톡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서 육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서 축적된 독소는 지금까지 먹던 하루 3끼 자극적인 음식 그저 먹음직스러웠다고 해서 먹었던 모든 독소를 다 멀리하고 며칠 동안만 금식하면서 소화시킬 것이 없는 항산화 주스를 마시면서 디톡스를 하게 될 때에 놀라울 만큼 이 속에 있는 독소들이 쫙쫙 빠져나가면서 육적인 디톡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만 금식하면서 소화시킬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